엄마, 호! 안녕! 오늘은 가족여행 가는 날! 저희 가족과 함께하는 첫 해외여행 굉장히 두근두근 됩니다 얘네 오늘 공항패션은 굉장히 프리하게 입었어요. 짜잔! 굉장히 편안한 착전! 아까 누가 알아봐 주셔서 젤리를 주셨어요. 귀여움이 젤리! 여러분 제가 어디 갔는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끝까지 보라고! 여기는 바로바로 라이팔! 와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너무 맑아 너무 맑아. 3, 2, 1! 저 지금 당장 통도 갈아입고 당장 빠지로 갈아입고. 저는 바로 다이빙! 숨 참고 럽다이팔! 하루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너무 좋아! 너무 예뻐! 빨리 놀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숨 참고 럽다이팔! 숨 참고 럽다이팔! 이게 참치회야? 그냥 가져오는 거 같아요. 아! 이게 참치! 참치!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찍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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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일 중요해! 잘 봐! 맛있다! 이렇게 냉동을 하는게 맞는 거 같아. 아 맞아. 숯맛이랑 같이 들어가야 돼. 짠! 즐거운 첫날! 즐거운 첫날! 오.. 나도 맥주 몰래. 소기소기까지. 냉동이 오는 거. 냉동이 오는 거. 국물이 쏠잖아. 맥주! 치얼스! 오! 오 좋다. 아! 렛츠고 랍스터! 간찬! 안 드세요? 더 드릴까요? 한 번 더 드릴까요? 우와! 네! 그럴게요. 이거 찍어야 돼. 어떻게 먹는 거예요? 흔해셔가지고. 네. 짠! 짠! 그러면. 지금 코코라 크림 파스타 먹어야 돼가지고. 안녕! 짠! 짠! 저는 지금 새섬에 왔습니다. 저를 계속. 저는 지금 새섬에 왔습니다. 엄마 저를 찍어주셔야죠. 저는 지금 새섬에 왔습니다. 너무 예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와. 아 근데 물이 엄청 맑다. 와. 뮤직비디오 찍어야 될 거 같은데? 어이구. 이게 왜 사이파? 아 저 하나도 안 보여요. 차 조조조조조조. 저는 별빛 투어를 왔습니다. 사이팟 별빛 투어. 별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유난으로 보여요. 오 쭈쭈쭈쭈쭈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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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먼지 같은 거. 와, 어, 근데 이쁘다. 자, 찍습니다. 밟으면서 맥주 마시기. Cheers. 나랑 별 돌아가지 않을래. 거울이 스타. 밤하늘의 풀. 아, 그래도 힐링이다 진짜. 내 눈이 별인데? 여러분, 별피 투어가 무슨 소용이에요? 제 눈이 별인걸요. 제가 오늘 오전엔 오빠랑 아빠랑 그루토를 갔다가 카메라를 들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요런 거였거든요. ATV가 진짜 재밌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엄청 잘 건져가지고 요렇게 점프샷이 엄청 잘 나왔어요. 이번에 단독샷도 찍었거든요. 봐보실래요? 약간 조던 느낌으로 찍어봤거든요. 아, 그리고 아, 진짜 이 노을이 너무 예뻐가지고 아, 진짜 알찬 성민이었어요. 오늘 하루가 정말 알찬 성민이여가지고 요즘은 그런 걸 이렇게 쓴다고 하던데요. 딱 과자를 열었는데 되게 많아. 양이 되게 알차. 그러면 와, 이거 진짜 알찬 성민이다. 이렇게 유행어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너무 맛있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는 먹어라. 아,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여기는 먹어라.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안녕 잘 놀았다 나이판에서 마지막 스케줄 선셋 크루이지를 하러 갑니다 마지막 날까지 한번 알뜰하게 놀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우와 저희가 오늘 탈 네 감사합니다 요트 탔다 오늘 여기서 밥 먹을 거예요 치즈 나왔습니다 와 그림 예술이다 요트랑 찍히니까 진짜? 어때 요트 주인 같아? 아니 왜 자꾸 다른 거 찍고 나 찍어주라니까 요트가 너무 멋있어 안녕 비행기가 연착이 돼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다시 공항으로 갈 겁니다 이제 진짜 가는구나 사이판 너무 너무 즐거웠어 마지막 커피 마지막 커피 가방 3개 다 들었죠 네 이제 집에 갑니다 이제 집에 갑니다 이제 집에 갑니다 저는 한국에서 봐요 안녕 안녕 한글자막 by 한효정